지금 물이 많은 곳을 제가 지금 찾아야 돼요. 여기도 많지만 여긴데? 여기가 물이 많아요. 제가 그러면은 여기가 물이 지금 많아요. 여기 쓰레기도 있고 이 앞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든 불러가지고 숨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많아요.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. 야 게이드 게이드 왜요? 마네킹 팔았거든? 중고나라로? 얼마에? 아니야 그거 8만 원. 다리만 팔았어 다리만. 네. 다리만 가지고 좀 나와라 밑으로. 아 귀찮은데 그 꼭 팔아야 돼요? 2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은 게이드이지. 아저씨가 빨리 갖다 달라고 했거든? 예. 아 그냥 뭐야 제가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 아니 좀 아니 반대편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. 빨리 오라고 내가 유턴해서 바로 가야 된다고 그 앞으로 꼭 오라고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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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어요. 네네. 아 아 아하하하 라 라 라 라 라 라 아 하하하하하하하 왜? 몰카입니다! 저기 딱 쳐졌네요 저기 딱 쳐졌네요 어디까지 가요 저쪽으로 기다리네 왜? 저기 앞에서 기다리네 어디? 저기 앞에서 왜? 어 저쪽에서 들어온다 우선하고 바로 가자고 알게 너 키가 크나잉 키가 커서 네가 뭔가 잘 어울려 뭐가요? 이렇게 우산만 써줘 우리 사진 찍어줘야做 봐봐. 뭔가 여기서. 봐봐. 딱 베이금 좋은데? 느낌 나요? 어. 아니 우산 내려봐. 멋있어. 어. 와 멋있는데? 다른 거 다른 포즈. 자유. 또 다른 포즈야. 제가 어떡해. 자유. 자유. 아이 자유가 아니야 이거. 자유. 자유! 이게 뭐야! 예, 이거 하려고 불렀습니다. 방금은 승우가 운전을 했고요. 이게 더운 날 물벼락 맞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우산이 부러졌다고요, 지금 우산이. 우산 왜 부러졌어? 현승이도 웃거란 말이야. 현승이도 소개해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너 대사 많이 없어. 뭔데? 아직도 안 돼. 아예 없어. 옆에서 막걸리만 마시면 돼. 아, 근데 현승이가 잘생겼어. 야, 사진 한 번 찍어줄게, 멋있다. 어, 진짜요? 어, 한 번 찍었죠? 아, 여기, 여기서만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잘 어울린다, 물이랑 이렇게. 어, 거기, 거기. 어. 살짝 앉아, 앉아. 앉아도 괜찮으세요? 약간 도로 쪽 뻗어서. 어. 살짝 낙종, 살짝 보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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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